지금까지 이슬람 무장단체의 탈레반입니다. 아슈라피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탈레반이 통치했던 1990년대 중반처럼 여성들이 사회생활과 정치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여성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고 일부 지역에선 여학교가 폐쇄되는 등 일주일도 안 돼 여성 인권이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프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랑기나 하미디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과 달리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한 당일까지도 자리를 지켰고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에게 피격을 당하면서까지 여성 교육운동을 하는 등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 자이는 여성의 교육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보편적인 권과 교육만큼은 보장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좀 더 지구촌 소식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소식도 한번 보죠. 연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번에는 또 주와 정부와 법원의 그런 결정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학군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는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즉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라는, 자유라는 비상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등은 결국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법원마저 판단이 달랐습니다. 텍사스주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 의무화 조치를 허용했지만, 보수 성향의 주 대법원은 다시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며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학기 전면 등교를 시행 중인 학교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정말 케오스,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따라할지 모르는 학교들, 학군마다 다른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세 미만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코로나도 다른 독감처럼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이니까, 마스크 착용은 자유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4만 명이고요. 또 3차 접종까지 시작할 만큼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자유의 범주를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인지가 또 논란의 핵심일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호주 대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학생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대학들이 많았다고요. 네, 호주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이 36.5%나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요 대학 27곳을 조사해봤더니 17개 대학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10개 대학은 3천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결과라고 평가했고요. 지난해 온라인 수업을 위해 대학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 조건을 완화한 정책을 이야기한 건데요. 하지만 대학들은 흑자를 본 건 대학이 긴축 재정을 펼친 결과물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3, 4년 안에 심각한 적자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지원과 자구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흑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측은 이는 지구에 대한 거대사의 비용을 연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습으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힘을 연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휴원의 해안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